안녕하세요. 도리쇼핑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3D펜입니다. 총 18개의 3D펜을 선별하고, 그중 5개의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추천 기준은 판매량, 평점, 가격입니다. 앞서 보여드린 18개의 상품들의 가격입니다. 가장 싼 상품은 17,600원이고, 가장 비싼 상품은 8만 9,100원입니다. 3D펜의 평균 가격은 5만 1,150원입니다. 다음은 상품들의 리뷰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리뷰수가 많은 상품은 724개입니다. 3D펜의 리뷰수를 통해 판매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. 5위 상품입니다. 선정 기준은 판매량과 가격입니다. 4위 상품입니다. 다른 3D펜과 달리 그림 그릴 수 있는 도안이나 아이들이 그리기 쉽게 틀이 있어서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는 딱인 것 같습니다. 3위 상품입니다. 그리고 유해물질 없는 재료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랑 사용하기 괜찮고 유튜브를 보면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향별로 재미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. 1위 상품입니다. 유튜브 보더니 어린이날 마지막인데 선물로 3D펜 사달라고 또 졸라 여기저기니 편하다 후기들 읽고 여기가 저렴하면서 괜찮은 것 같아 주문했습니다. 1위 상품입니다. 손돌이 제품이 더 싸니까 굳이 그 로고가 꼭 갖고 싶으신게 아니면 돈 낭비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. 감사합니다. 민간피부 화장품 연구원이 만든 비건화장품 코슬로우입니다. 아래 관련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